야 뭐 이따아 쥐서 못돌아가네 지금 야 뭐야 뒷자리 야 뭐야 열리러 찾기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니 얼굴 왜그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타트 고 가자 여기는 대나무 밭이 엄청 많거든 올라가는 데까지 야 뭐가 지나간다 뭐야 뭐야 뭐지? 뭐야 야 뭐 이따아 쥐서 못돌아가네 지금 야 뭐야 뒷자리 야 야 여기 다른 애들 뭐야 여기 여기 자는 유지게 당해 어 칼이 뭐야 야 야 야 야 야 쥐쥐쥐쥐 아 야 뭐야 야 야 괜찮아?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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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야 뭐야 뭐 자국이야 이거 다 여기 어디갔어? 왜 갔어? 야 이쪽인데 야 야 부족하나 태우자 안돼 안돼 야 앞으로 어디갔데 집 당장 얘가 안생 faces 오저희가.. 왔어요..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미쳐.. 미쳐.. 진짜.. 와.. 미치겠다.. 긴장 너무 된다.. 와.. 잠깐.. 우리도 보면 참 미쳤어.. 진짜.. 그때 그러게 당하고 나서 또 와서.. 또 왔어.. 또 왔어.. 뭐여? 뭐야.. 잠겼다.. 여기는 여러분들 회사장이라.. 누가.. 어디 안오지 뭐여.. 어떻게.. 잠가한거야.. 뭐여? 오지말라고 그런건가.. 뭐지.. 느낌이.. 오지말라고.. 잠가한거야 지금? 오지말라고.. 열려놔야 참기! 아악! ㅅㅂ.. 아꼭.. 아 많이.. 내가 조절히 좀.. 안 느끼게 되면 했는데 좀 깊숙이 들어갑니다.. 시작을.. 좀 깊숙이어 traded 합시다.. 네 누나.. 홀리게 누나 알았어요.. 네 조심.. 와.. 무서워 죽겠어 한 대 더 맞을래? 한 대 더 맞아? 봐봐.. 진짜야 누구야? 도대체 이 몸이 진짜 누가 잠가서 구신이 잠긴가요? 뭐야? 그 때 이쯤에서 마이콜이 내 목을 설려버렸고 저쪽에서 뭐지? 저쪽에서 뭐지? 저쪽에서 뭐지? 빽한 distractor 빽한 퀘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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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저기.. 내가 지금 구신이.. 여기를 다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갈라든지 이처로 온거에요 뒤에 뭐야?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앞에 서있다.. 뭐야 니.. 이리와.. 왜.. 여기있다.. 뭐야.. 방금 여기.. 밑에.. 밑에.. 얼굴 났다.. 여기.. 아.. 후오.. 여기가 아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저쪽으로 갔던게 구신이 저쪽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 이쪽으로 갔던거에요 나 머리아버지 머리아버지 뭐 들어온 거 같다 뭐 들어온 거 같다 뭐 들어온 거 같다 여러분들 뭐 들어온 거 같아 여러분들 연기나게 춘차 좀.. 뭐 들어왔어? 뭐야? 너 왜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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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뭐야? 어디였어? 왕글.. 잠깐.. 저쪽에서 움직인다.. 구싱! 자키 있어 지금 이게 누구야? 나가 안 나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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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뭘 들어왔어 저것도 저리가 나 있다 어디갔어? 더와봐 좀 더 좀 더 더와봐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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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 부르렁.. 쟤가.. 쟤가.. 왜? 쟤가.. 뭐야.. 아.. 머리야..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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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좀 빠져야지 제가 알 수 있을거 같아 지금은.. 힘들어 지금 상태는.. 힘들다고 거기서 나와 거기서 네가 있을때 아니니까 나오라고 거기서 나와 사람아 장난치지 말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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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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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괴롭힌다 나가 나가 어? 뭐야? 소상 밖으로 나가 아 아파.. 우선 이거부터 빨리 태워야돼 이건 여러분들.. 마이콜이 직접 태워요 잠시만.. 조금만.. 조금만 있어봐 야.. 니 안들어졌다.. 조금만.. 야.. 니 몸 좀 조금만.. 조금만 추세를 다 다시들어 이게 지금.. 그냥.. 그냥 이대로 가보면 안 돼 지금.. 야.. 니 안들어졌다.. 조금만.. 야.. 니 몸 좀 조금만 추세를 다 다시들어 아까 말하면서도 자꾸 여기 안에서.. 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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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뭐야? 땅속에서 또 움직인다.. 땅속에서 또 움직여 땅속에서 또 뭐가 움직여 땅속에서 또 뭐가 움직여 또 잡아당긴 줄 알아서 방금.. 잠깐만.. 뒤에 뭐.. 잠깐만.. 이거는 아까.. 다른 애인데..? 다른 애야.. 약해 기훈이.. 이제까지 있었던.. 있었던 애기가 아니야 약해 약해 기훈이.. 기훈이 약해 저 정도면.. 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앉아있다.. 저기.. 돌.. 돌 위에.. 기훈이 약해.. 기훈이 약해.. 기훈이 약해.. 제가.. 니 얼굴 왜그래.. 뭐야 저거 얼굴.. 와.. 놀래.. 봐봐.. 얼굴.. 얼굴 봐봐.. 나 얼굴 봐봐.. 얼굴 봐봐.. 봤어.. 뭐야.. 야.. 니 뭔 사연이 있을..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니 얼굴 왜그래.. 화상은 아니야.. 화상은 아니야.. 마이도 뒤에.. 미쳐버리겠다.. 마이도 뒤에.. 미쳐버리겠다.. 나 왜그래 얼굴이.. 나 왜그래 얼굴이.. 뭐라고? 크게 크게.. 너무 작은 목소리가.. 좀 더 크게 얘기해 봐 크게 크게 왜? 왜 있나? 앉아 앉아 나 뒤에 또 움직인다 뭐가 그리고 또 또 뭐야? 언제 그랬는데? 네가 죽은 거 언제 죽었어? 언제? 언제 죽었어? 그리 많이는 안 됐네 죽은 지는 여러분들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그럼 네가 여기 왔던 건 뭐 때문에 온 거야? 여기 여기하고 뭐 관련 있어? 관련은 없대요 여러분들 관련은 없어 다 왔어 있어 사연이 좀 독특해 여기를 지나가는 길이었대요 여기에서 지나가는 길 얼굴이 얼굴이 왜 그러냐 화상 자국처럼 보이긴 한데 그것이 아니라 부작용 성형이 잘못돼서 부작용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여자예요 자살을 한 여자 코 같은 것도 아예 이렇게 확 삐뚤어지고 여기 부작용 얼굴 이런 데도 뭐 흘러내린 것처럼 돼 있고 라고 짜는 지금 현재 움직여서 갔어 여기를 지나가는 길이야 지나가는 길 아 맞다 그거 물어볼거야 어디 가는 길이냐고 그러면 그걸 안 물어봤다 와 더리 좋다 이거 어떻게 난 거야 이거 어떻게 보였어 이거 아아아아악 ennen